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당시 저는 광야와도 같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을 하셨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고 가신 10억 원대의 빚을 상속받게 되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마음의 병이 있으신 어머님으로 인해 저와 아내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너무나도 버거운 삶의 무게로 인해 저의 믿음은 너무나도 불안정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삶은 절망적이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자 정말 놀랍게도 그 빚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 종일 그 문제만을 생각하고 묵상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신기하게 주님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간증 이후로 남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진짜 사람이 바뀌는구나 이런 모습을 저도 보면서 되게 놀라고 감탄했었는데 저는 여전히 그 우울함 그리고 끊이지 않는 어떤 불안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갔다는 걸 제가 증명했을 때 그때가 사실 저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절대 내 자식에게만큼은 죽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을 그때 되게 너무 절절하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교구의 여자 지역장님들이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우리 저와 아내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울면서 기도한 소리가 일주일 이렇게 계속 됐었거든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분들의 기도 소리를 통해서 제가 회복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 마음이 경매에 대한 압박감에서 해방됐어요 이렇게 둘 다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 그 한 집사님이 우리 중풍병 환자를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달아내린 친구의 심정으로 이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주는 위로였으면 그냥 한 번 울고 말았을 텐데 그게 그 사람을 통한 주님의 위로였기 때문에 제가 일어나서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 남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 믿음 붙잡는 그 길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 두려움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저를 던져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죽음에서 저를 다시 살리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부활절이 정말 의미가 있고요 그 모든 힘들었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제가 죽는 거였더라고요 그 경매가 낙찰되는 또 중보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제 힘을 다 빼놓으셨고 완전히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번 부활절 때 처음 그런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부활하신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와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이 부활절이 너무 의미 있고 아마 두고두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이 엄마 아빠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거를 계속 전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 상한 심정, 그 찢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셔서 다 토해내시는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가운데서 제가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다 쏟아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실 때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어요 어두운 터널을 죽음의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붙잡고 또 믿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했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수고했고 앞으로 계속 같이 가자 저는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 앞에서 제 얼굴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송한민 집사님 내외분의 사정을 여러분이 모든 풀스토리를 잘 알지 못하시니까 특별히 오는 감동도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만 하려고 몸부림쳤던 과정을 잘 알기에 오늘 간증에 참 귀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난 주간에 일간신문의 어느 종교 담당 기자가 오셔서 부활절 메시지에 대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때 인터뷰 내용이 쭉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참 감격스럽게 드리지만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유일한 진실한 종교다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거대한 사기꾼 집단이다 그렇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실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거짓이라 거짓 집단이라고 말하고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신화일 거다 또는 집단 최면이겠지 그런 정도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다른 종교도 다 축하해줘요 그런데 부활절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안 믿기가 더 어려워요 정말 정말 진실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과 증거들을 쭉 살펴보면 안 믿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빈무덤이에요 올해 부활절 우리 교회 로비 장식의 컨셉이 빈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시체만 찾았다면 그때 벌써 교회는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부흥이에요 유대교, 로마, 그리고 헬라, 철학 엄청난 세력입니다 그 사이에서 그들이 다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를 다 말살시키려고 하는 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초대교회 부흥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도들의 순교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했다면 했다면 사도들밖에 없겠죠 그들은 다 순교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일로 다 순교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거짓말로 자기들이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가 증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동시에 본 사람은 500명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반 이상이나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거짓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또 하나가 부활의 첫 증인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때 당시에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습니다 여자가 증언했다 그건 법적인 효과가 없었어요 그 정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교묘하게 조작한 내용이었다면 이왕이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을 남자로 기록했겠죠 그것도 귀신 들렸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기록된 것 자체가 이건 누가 조작을 하면 이건 완전히 바보 같은 일이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부인하기가 어려울 만큼 너무나 분명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의 진짜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기 기독교를 유대교와 로마가 말할 수 없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전도자를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면 기독교는 없애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핍박하면 할수록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면 죽일수록 초대교회는 더 부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부흥은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이 이루어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초대교회를 부흥시키셨던 거예요 만약에 역사책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했으면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나다 이렇게 한 번만 하셨다면 그래서 빌라도가 기절했더라 이렇게만 됐다면 더 이상 예수님 부활에 대한 논란도 없었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왕에게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혼을 내주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권선징악의 그저 한 편의 복수극 만화 영화 같이 됐을 거예요 완전히 수준이 다른 차원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빌라도나 헤롯왕이나 대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확증이고 그리고 죄와 악과 마귀와 거짓이 완전히 꺾어졌다 의와 그리고 선, 사랑 그것의 진정한 승리 죽음을 이기고 생명이 승리하는 것을 확정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빌라도에게 헤롯왕에게 찾아가서 복수하고 할 여지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 부활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은 역사책에 기록된 기록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6.25 전쟁 7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그런데도 벌써 그게 왜곡이냐 진짜 사실은 뭐냐 논란이 많잖아요 6.25 전쟁을 실제로 겪은 사람과 그리고 한참 지난 지금 세대에 6.25 전쟁 사건 하나만 놓고도 얼마나 논란이 많아요 무려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난 안 믿어 안 믿어져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제림에 오실 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다 알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림에 오시기 전에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부활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으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그의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무기력한 삶을 사는 성도와 교회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지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난 게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도마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도마는 어떻게 말했죠? 내가 만나기 전에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손에 못자국 그리고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내가 보지 않으면 만져보지 않으면 나 믿을 수 없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아무리 말로 설명해 줘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래서 어떤 죄도 어떤 악한 것도 어떤 고난도 우리가 이겨갈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 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니까 초대교회에 설명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제자들에게 그 말을 전해주러 갈 때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는 얼굴이 환희가 넘쳤습니다 얼마나 그 달려가는 마리아의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빨리 가서 전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분위기를 상상으로도 얼마인지 느낄 수 있으시겠죠 그게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가지게 되는 분위기 오늘 부활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와 같은 그런 생동감이 있는 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겼어요 어떤 미움과 증어도 이기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고난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과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예배소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그런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인가 잠자는 자는 영생은 얻었어요 예수를 믿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 좋아하는 거 자기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 바라는 거 자기도 바라고 세상 사람 목표로 삼은 거 자기도 목표로 삼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영생은 얻었으나 세상 사람처럼 사는 잠자는 자예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라 그 말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실제로 살기는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시체 더미에 거기서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화들짝 놀랄 일이죠 아니 깨워보니까는 사방이 시체예요 내가 여기서 자고 있었어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죠 실제로는 아주 끔찍한 일인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눈이 뜨이지 않은 겁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기념하는 기념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 하나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함께 사시려고 그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중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 잘 모르겠어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 과정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차를 타고 오든 또는 지하철을 타고 오시든 또는 이렇게 걸어서 교회까지 오실 때 많은 분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난 사람들을 기억하시나요? 그냥 스쳐만 지나갔지 지금 전혀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실제로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도 예수님을 마치 스쳐 지나가는 사람 보듯이 그렇게 보고 지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시간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주로 어디다 시간 쓰는지 여러분 돈을 어디다가 쓰는지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예수님께 있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도 여러분은 전혀 주님이 같이 계신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무덤에 일찍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류라도 발라드리려고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는 것을 보았어요 막 기절하는지 하듯이 놀랐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전에 귀신 들렸던 여자가 이제 다시 죄정신이 아닌가 보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겠어 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어 그래? 그리고는 이 두 제자만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와 보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쌌던 수의는 잘 객혀져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잘 객혀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어요 너무 기이하게 여겼어요 아 예수님의 부활하셨나 봐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 전혀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지? 그러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내려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무덤 밖에서 그냥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마음이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과도 또 달랐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증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거 모르겠어 진짜 나와 같이 계시다고 내 안에 계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 듣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시다 그거 아니면 사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고 예배 드리는 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만나야 하잖아요 그냥 내 안에 계시겠지 이렇게만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적당히 넘길 문제가 따로 있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주님을 만나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를 드리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난 다른 건 못하겠어 그런 간절함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주님을 찾고 찾으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는 눈이 띄입니다 그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계시구나 제가 그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부활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가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할까 제 안에 계십니다 제가 다른 설명 드릴 것도 없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은 제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대답은 드렸는데 그분은 시원하게 답이 아니신 것 같아요 진감인가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예의를 차리시니까 아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분이 그렇군요 이렇게 반응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제 안에 분명히 주님이 계신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어제 설교 준비 마무리하면서 예배당에 내려와서 기도하려고 내려와서 내려와서 이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보는데 아마 갑자기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애통함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아마 제 마음속에 그 인터뷰한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데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신데 사람들은 모르겠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요 저 자신이 너무 무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주님 좀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든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와 정말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군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자신의 무기력함 너무 답답함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저를 애통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때 제 마음에 확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진짜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거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내 마음이 계시면 그게 진짜 기적이지 주님의 뜻이라면 지금도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얼마든지 일어나지요 그러나 그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주님이 너무나 분명히 제 안에 계신데 주님 뭐가 느껴지지 않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십니다 증거할 겁니다 그렇게 정말 눈물로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증거할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는데 그때 애통하며 간절했던 그 눈물의 기도가 그게 주님의 역사인 것 그게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주님의 역사였구나 주님이 아니시면 그 자체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충분합니다 주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는 눈이 열리는 것은 정말 한순간에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이따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 삶에 무슨 엄청난 기적이 좀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믿겠어 근데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뭐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일어날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냐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이 그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죽은 자가 영생을 얻어 생명을 얻어 구원 받는 역사 여러분 이거는요 육신이 죽은 자가 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죄의 종로도 다른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요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죄가 승리하는 것 같고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성도들을 임종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기적을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000년 전 빈 무덤만 아닙니다 분명히 2000년 전 그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예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지금도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은 그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 제 안에 계십니다 저와 같이 계세요 처음에는 아마 무슨 말인가 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주목하게 될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더 이상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세상 사람들 속에 잠자는 자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주목하고 믿고 그 주님을 따라 살란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주님 바라보는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그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의 주님 제가 저와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누구에게든지 난 담대하게 그렇게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를 만나 주시고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님의 부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가수리 신이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둬네 거기 못 가둬네 예수님의 부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가수리 신이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들 소망 멈춰들지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셔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부활신앙으로 살게 해주셔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고도 부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가 함께 좋아야 하소서 하나님 마리아주 부활의 주님을 만난 하나님과 강력과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당장에 축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진입을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남동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부끄러 일으켜 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 예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고 묻는 자들 앞에서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게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해 주소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를 부어주소서 부활의 능력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가정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의 일터가 달라지고 우리의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계 열방의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비를 드리며 부활절 감사의 예물을 주게 드리고 12일조와 선경금과 구정금과 그리고 각가지의 제목의 감사원금 건축원금으로 주게 드리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께 충성하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의 감사를 받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저들의 삶 속에 승리를 주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일어섬으로 하나님 우리나라 안에 다시 한번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이제는 전쟁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북한의 동포들도 구원 받고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계 성교사님 장무석 집사님 오늘도 그 이름을 거명하여 주께 올려 드려오니 석방되게 해 주소서 온 세계 전년병이 그치고 전쟁이 그치고 재앙이 그치고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 승리를 하나님 생명의 구원의 승리를 주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작간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신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부활의 주를 바라보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아멘